방역 당국이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서 감소세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이달 말부터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고 먹는 치료제를 앞당겨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박규준 기자와 코로나 상황 알아봅니다. 우선 오늘 확진자 몇 명 나왔고 또 얼마나 줄었습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33만 951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5만 6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한 건데요. 위중증 환자는 1,085명으로 어제보다 소폭 4명 늘어났고요. 일주일 새 좀 많이 늘어서 걱정이 됐더니 사망자의 경우 393명으로 집계돼서 어제보다 77명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유행의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정부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네. 들으신 정부 설명대로 신규 확진자는 보시는 것처럼 16일에 62만 명으로 최고점을 찍고요.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간 단위로 좀 보면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35만 7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4만 7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확진자와 시차를 두고 이달 말부터 더 늘어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먹는 치료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또 얼마나 들여오기로 했습니까? 우선 정부 방침대로라면 먹는 치료제 도입 시기를 좀 앞당겨서 46만 명분을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중 이번 달에는 18만 4천 명분이 들어오는데요. 화이자의 팍스로비도 물량이 8만 4천 명분이고요. 내일부터 처방되는 새로운 치료제인 나개브리온은 10만 명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국은 외국 정부와 먹는 치료제를 교환하는 이른바 스와프 방식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군요. 박규준 기자였습니다.